안녕하세요. 겜도TV 일리입니다. 가디언 테일즈 엘섭이 신규 영웅 레이 소식과 함께 기념 PV를 공개했습니다. 엘섭 내에서도 레이가 발도 반격 캐릭터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드디어 등장하네요. 호불호가 있었던 양 눈동자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니 레이와 오르카 녹시아의 관계 떡밥도 빨리 풀어줘야 할 텐데 말이죠. 지금까지 겜도TV 일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